세상에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은 골칫밥 여기선 이렇게 하라 하고 저기선 저를 다 하니 나도 몰라 누구는 두 번 생각 안 하고 누구는 두 번 생각하지 말아 하고 누구는 밀어붙여버린 알고 누구는 싫은 줄 알아 하고 인생의 정답이란 과연이 있는 것일까 누가 내게 또 이렇게 하라고 얘기 좀 해줘 누가 내게 또 이렇게 하라고 얘기 좀 해줘 누구는 두 번 생각하지 말라고 누구는 밀어붙여버린 알고 누구는 싫은 줄 알아 하고 인생의 정답이란 과연이 있는 것일까 누가 내게 또 이렇게 하라고 얘기 좀 해줘 아 너 감사합니다. 김대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